막내 단원이 달 타령을 준비하십니다. 어머님 아버님 어깨 뒷속수정 하시라고 달 타령을 준비하였으니 같이 어깨 충돕 치면서 박수 주십시오. 동혜진씨 나오세요. 반갑습니다. 송혜진입니다.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. 어머님 아버지 건강하십시오. 달 타령 감사합니다. 달 타령 감사합니다. 달 타령 psi az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